없어? 활 조합할래? 잡아아! 거미를 잡아! 거미가 잘 안보이던데? 활을, 활을 두개 줘, 활 두개 줘 야 형 28레벨이야 오오! 28 28레벨? 아 형! 응? 여기, 갑옷 입은 거는 그거 안되게 돼가지고 좀비가 안좋아 뭐가? 이거 엄청 오래 새야돼 아 갑옷 입은 친구, 걔넨 쎄 안싸우는게 좋아 야 이 서버에서 갑옷 입으면은 피가 안, 안춘게 돼있음 아 그래? 응 아닌데, 피 줄던데, 야 살고와라 응 너 일로와봐, 내가 살려볼게 왜 피 줄, 줄어? 아니 물리공격, 물리공격만 줄어? 야씨 하나 남았는데 피달아 많이 달아? 야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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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렇게, 아니 아, 저기 앞에 있네 아, 좀 많이 달아 내가 날카로움 쓰리거든 어, 저기 위에 있다 아파 아파, 엄청 아파 여깄다 여기 아 맞자봐 이거, 아픈가 안 아픈가 으악 짜어억 으어 왜야? 왜야? 나 가팔아주워서 안다 Guest 저거 상당히 못쓰시네 저기 실 있으신 분 저기 실 있으신 분 있습니까? 저기 철판님 우포님 실 있으면은 통해주세요 뭐하냐? 야! 때리지마 야 실 있는 사람 없어 실? 어? 감사합니다 나 지금 야 실 왜 안먹어줬지 뭐야? 야 실, 실이 안먹어줬는데? 철판아 철판아 실이 안먹어줬다구요 실좀 다시 주세요 철판님 실좀 주시라구요 실 하나만 더 주세요 철판님 전재산이야? 왜 하나 더 안주세요? 죄송합니다 에잇 물에 들어가면 되지 어 갑니다 철판님 아 드디어 이제 용을 잡을 수 있는건가? 야 실 안나왔잖아 어때메 아 때리지마 기다려봐 어 잘 피하네 무빙 오졌지? 어이 주여 감사합니다 진짜 야 실 어딨어 하나? 이 형의 거지같은 레벨 근성을 드디어 이제 끝을 내린건가 탈골야 실있냐? 없어 아이 이런 개 형 나 실 구할 수 있어 실어도? 형 나 실 있어 너 실 있어? 기다려봐 형 내가 tp테크 기다려봐 야 이거 뭐야 벽 이거 아 이거 내 집이잖아 이씨 철판아 야 엎드려 야 야 야 형 형 이거 철옥 아니야? 어제 그냥 내가 내가 작품안을 만들어놨어 여기 엎드려 엎드려 아니 여러분 어제 제가 힘들게 만든 집인데 철판이가 형 형 여기 인첸단들 상자 옆에다 실 7개 넣어놨다 어 아 저 철파리가 저거 워터파크 만들어놨어요 어제 그 제가 이따가 마인크래프트 방송 끝나고 뒤풀이 하기 전에 보여줄게요 영상 여러분 마인크래프트를 밤새면서 하는건 아니에요 매일 한 적당히 하다 끌거에요 마인크래프트 너무 오래하면은 오래하는거보다 그냥 살짝살짝 시간맞게 끊는게 나을거 같아서 그쵸 그리고 내일 월요일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뭐 한 뭐 길면은 한 길어봤자 뭐 한두시 그 뒤로는 뒤풀이 게임하구요 어? 돌같은거 두고왔어? 응 당연하지 야 실 어디다 놨다고? 상자여기 조개상자 인첸트하는곳에 인첸트하는 거기있다고 인첸트하는곳에? 나 웹툰좀 보고올게 하하이씨 야 방송하는데 웹툰을 왜와 실에 타면 안세 야 실에 타면 알았다 오늘 나오지 저도 기다려줘 야 실 누가 가져갔어 여깄잖아 여기 어 땡큐 아니 애들이 인성이 이상해 썰공부비 버리고 야 인첸트 어디갔지? 제작때 왜 5월일이야 4월일 아니야? 아잇 효소야 왜? 이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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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안 신다했잖아 이주 이주신다했잖아 근데 왜 5월 5월이야? 야 활간다 인첸트 제발 좋은거 나오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냅다 잠깐 소심 잃었네 야 그런말하지마 아아 알지 허허이 아 솔직히 랩툰중에선 시냅답이 짱이긴 한데 야 야 너같은놈들이 그 뭐야 그 그거 아니야 어? 꼭 뭐야 그 댓글로만 꺼? 댓글 안쓰는데 야 그런말하면 안돼 도망쳐올리라고? 긴걸로 하라고? 긴걸로 하라고? 여러분들 활 짧은걸로 하라는데 사람들이? 난 난 완전 긴거해서 그렇게 했어 너 긴거했다고? 아니 내 시냅타 설정 설정 많이 없는데 그냥 딱 그대로 유지하고 했는데 밤은 날마조차하고 어 개기러워 오호 쓰리 투 원 팍 긴.. 야 긴걸로 했어 탈골아? 응 갑니다 과연 야 좋은걸 나야되는데 어 내구성 쓰리 아 하지마 하지마 야야야야 조용히해 쓰리 투 때리지마 이씨 방에 이 방에 방 부정타 임마 우와 리얼 대박 야 야 너네 다 내가 제일 좋아 왜? 다 떴어 다섯개다 어 진짜? 내구성 3 무한 1 화염 1 밀어내기 2 임사 가자 이제 형이 형 나 무한 활 줘라 민호형 개대보 어? 됐다 야 내구 이완은 내구성도 없어 원래? 저 님들 제꺼 드리겠습니다 요 요 쓰레기 활 드세요 저 박준호님 이제 좀 갑시다 좀 갑시다 제발 진짜 아하하하하 알겠어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카살 보지자 레벨 안되지 어 안된다 야 때리지마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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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텐트 한번 해 질러 인결로 어 질러고 올게 아 조사버리고 싶다 진짜 오 무빙 좀 하네 음 야 아 빨리빨리 합시다 야 하지마 진짜 하지마 야야야야 나와 나와 야 가자 어떻게 가야 되냐 아니 조어어 아 철바이야 자꾸 때려옹 카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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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소화기 가져와 소화기 민호야 소화기 카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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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때리지말라고 진짜 왜그데 때려 인성봐 카살 야 어디로 가라고? 티피타 티피 아 힘든지 기적이 지쳤어 이제 기적이 내가 죽을거 같애 나도 자 눈 주세요 죽어 탈골님 눈 주세요 하나 더 주세요 박으세요 하나 박았어요 제가 아.. 난 왜 저한테 한지요? 갑니다! 엔더의 눈! 아 여러분 이거 박으면은 무슨 포탈이 생긴대요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TV TV 어떻게 함? 어 야! 야 나 모르고 활 버렸어 TV 어떻게 해 나 모르고 활 버렸어 야 우리 다 없어 여기 한 명 어딨어 TV TV 활 버렸다고? 활 버렸는데 이 활 빠졌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흑읍옥 이거 줄게 응가 형이 해줄게 형 형 쓰레기알 줘봐 형 쓰레기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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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나 근데 화살이 너무 없는데 흑읍옥오 됐어? 아주 됐어 빨리 막어 화살 맞는 사람 화살 나 나 나 나 화살 많아 야 화살 한 개만 있으면 돼 우린? 어어 나도 화살 없는데 버려줄게 한 개빼고 다 버려주세요 네에 버렸습니다 야 가자 나이스 아 나 뭐하나 버렸어 뭐고 어 이거 화를 용압에다 왜 빠트려 끼워 빨리 끼워 빨리 끼워 빨리 끼워 빨리 끼워 뿅 오 대박 이거 뭐야 형 들어와 들어가면 죽는거 아니야? 아니 빨리 빨리 오 대박 뭐야 이거 아 때리지마 때리지마 드래그 때린다 빨리 빨리 키고 올라가 빨리 키고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야 돼? 철판아 반대로 와 근데 아 형 비켜 안 깨지잖아 오 야 야 용소리 대박 아 비키라고 안 깨지니까 빨리빨리 빨리빨리 올라가자 빨리빨리 올라가자 철판아 조용히 해 임마 야 야 올라왔다 올라왔다 형 어 이거 활 가지고 있잖아 이거 보석같은거 이거 화도 없애야돼 아 저거 없애야돼? 어 이거 이거 있으면 용 체력차 거 야 여기 엔더맨 엄청 많아 쟤네랑 눈 마주치지마 엔더워드니까 엔더맨 마주치 아 엔더맨 눈 마주치 말라고 저 위에 있는거 저거 뭐하나 낸 사람일게 뭐하나 낸 사람이 네 내가 할게 이거 엔더맨 이거 물 깔면은 근처로 모둔다 야 명사수 야 크리스타 다 부셔졌냐? 아니 아직 저기 멀리 있는거 네 내가 부실게 다운 야 엔더드래곤 공격하냐 얘 어? 아퍼? 아 못뚜박치기 얘 얘 얘 아프냐고 아프다고 넉백이 엄청 집에서 오우씨 야 야 죽인다 브금 깔고 해요 그럴까요? 아 너무 시끄러운데? 야 드래곤 어딨어 야 드래곤 어딨어 야 근데 저게 안맞아 아니요 크리스탄 깨는거 여기 이거 어 망쳤다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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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안맞은데? 하하하하 야 얘 죽이면 못햄나? 뭐 위에 두개에 검색 끝나네 으악!!! 예 розblade 불근이다 야 얘 원래 맞추기 힘드냐? 으하핳 맞추지마봐 쏘지마봐 쏘지마봐 야야 공격하러 올 때 한번에 쏘지마봐 쏘지마봐 야 이거 맞추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아 쏘지마봐 쏘지마봐 맞혔어 아니 쏘지 왜 쏘지마봐 공격하러 올 때 쏘자니까 맞추면 공격하러 안온다니까 저거 뭐하냐 우리 왜 공격하는거 보여줘서 뭐해 하우 자야야 기계 더 맞추기 쉽게 한번에 여러번 맞출수있어 아아 그래? 어 항인님 화살값좀 하세요 화살값이 아니고 활값 아닌가요? 공격하러 안온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맞추기가 힘든거에요 아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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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맞췄어 나 맞췄어 어떻게 맞췄다 또 맞췄다 반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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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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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이스 야 근데 엔더맨 여기있는 애들 죽이면 템 나와? 아 여기도 줘? 야 지 야 이거 원래 활로 잡는거야? 올라가서 저거 칼로 못잡아? 힘들어 잡았다 야 대박 야 멋있다 아이템 안나와 아이템? 야 죽인 곳에 이거 나온거야? 오 나 레벨 78 됐어 야 왜 나는 레벨업 안 돼? 야 레벨업 어떻게 하는거야? 형 내 팁 저 떨어졌던데 먹어야지 그냥 니누형이 팁 끄지 맞아줘 민호야 니가 다 먹었냐? 하나 하나 떨어졌도 하나 먹었는데 시집하야된데? 오 진짜? 야 모르고 엔더맨 때렸어 이제 나가야겠다 야 여기 팀이 형 내려가 나에서 알아봐 여기 이거 보이집 위에 어 여기 이게 아리야 오 아리야? 어 이거 먹으면 뭐가 좋아? 없어 아무것도 누가 먹었는데? 여기 저기 있는데 저거 여기있어요 여기 어디 어디 이게 건들수록 지가 알아서 움직여 오 비켜봐 사라지지 봐봐 이걸로 움직였잖아 어디로? 오 대박 이거 뭐 따라가면 뭐 나오는거 아니야? 이거 뭐 이거 못들어? 어 그거 야 사부로 키 보자 야 부하된대 이거 뭘 부하가 돼 부하 한대 음 오그로 오그로 흐흫 나 이제 간다 나 이제 끝이다 자 끝이다 밑에 횃불 부셔서 횃불 놓으면 밑에 벽돌 부셔서 횃불 놓으면 회수된다는데? 형 여기저거 디스펜서로 하면은 회수되긴 하는데 회수되봤자 아무것도 없어 아 뭐야 들어가면 끝이야 게임 끝 야 왜 강제로 밀어내 뭐야 나 레벨 사라졌어 갑자기 와 이게 엔딩이야? 이게 마인크래프트 최종 보스네 다른 보스 있긴 한데 걔는 진짜 그 완전 녹아다 심하게 해야돼서 야 근데 이거 엔딩 떠도 게임으로 돌아가냐? 어 아 다행이네 ESC 눌러 여러분들 야 ESC 누르면 돼? 여기 뭐 동영상 같은거 안 나와? 없어요 아 그냥 자막만 나와? 엔딩이 이게 끝이야? 제작자 크레딧 맞는사 맞는사 ESC 눌러 ESC 음 그래 야 위더 잡으라는데 위더가 뭐야? 형 위더는 근데 잡기 힘든게 위더스케르트 잡아서 머리 얻어냈는데 그거 나 3시간만에 하나 얻었어 그때 야 좀 때리지 좀 마 야 일단 야 진짜 좀 누구야 흑어보 일로와 네 야 일단은 훔쳐봐 얘들아 집 앞으로 일단은 우리가 드래곤을 잡았잖아 빨리 모여봐 모여서 드래곤을 잡았잖아 승리의 화살을 쏘자 저기 구름을 향해서 앞에 있는 여기 봐봐 아아아아 때리지 말고 야 화살 다 당기기만 해 자 구름을 향해서 3 2 1 발사 2 2 2 2 2 2 3 3 야 야 너희 잘했지마 야 나 부서진다고 가보 아 잘했지마 야 얘들아 우리 승리의 화살 한번 멋있게 하자고 나중에 유튜브 편집자분들이 이런거 유튜브 편집해준다고 오오오 이런거 하네 오케이 우리 여기 한 명씩 올라가자 이렇게 야 그래 한 명씩 올라가서 쏘자 어디로 어디로 올라가자고? 여기 주역들 둘 낫잖아 오케 여기 여기 올라가서 됐어 됐어 아예 설거 설치했어 안 올라가서 집 지붕을 향해서 알겠지 자 집 지붕을 향해서 쏘는거야 아니 그냥 관역을 하나 만들어 주자 아하하하하하 스읍 야 그러면 알겠어요 우리 화살 조준 실력을 한번 보자 야 야 너네 자꾸 아까부터 활 쏘는데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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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아 야 저거를 한 명씩 못맞추면은 못맞추면 뭐할까 아 지금 쏘지마 지금 쏘지마 지금 하지마 말 들어 지금 하지마 못맞추면 뭐할까 얘들아 못맞추면 노래한거 뽑자 아 쏘지말라고 말좀 들으라고 형 노래한거 뽑자 그래 못맞추면 노래한거 오케오케 그럼 철판이부터 철판이자 관역을 향해서 쓰리 관역 어딨냐 쓰리 투 원 갑니다 중간 맞춰야돼 중간 아아 까비 자 다음 탈골님 탈골님 쏘세요 아이 좀 움직이지 말라고 얘들아 오오오오 탈골이 일단 명사수 일단 철판이는 탈락위기 야 그 다음에 흑의보 자 갑니다 아 탈골이구요 자 다음 민호 애들아 좀 자리에 좀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니? 정신이 없어 진행이 안돼 아 가 살짝 끝에 맞췄어도 맞추면 일단 일로 와보세요 야 애들아 맞춘 사람 누구야? 나랑 탈골이 와 얘네들 말 안들어 이래서 방송하겠냐? 애들아 진짜로 벌칙 벌칙 정해가지고 한번 하자고 나랑 탈골이 맞췄어 얘네 나중에 모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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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거 해도 말 안들을거 같애 말 안들으면 안돼 아 좀 들어 철판이 웬일이야? 자 야 그럼 누가 맞춘거야 지금 나랑 탈골이 오케오케 그러면 나도 맞춘다 야 가서 감정했을게 감정 나대지 말고 와 어? 야 여기서 보란 말이야 여기서 보여 일로와 갑니다 아 맞췄습니다 자 그럼 탈 와아악 말 엄청 안들어 야 때려쳐 때려쳐 안해 안해 접자 야 너네 자꾸만 안 들을래? 아 흑뽀 저 다 없는 놈 야 진짜 말좀 들어야지 한 명 벌칙 좀 할라했는데 야 다시 한번 야 그러면은 이번엔 진짜야 기다려봐 내가 저거 다시 화살 뽑아올테니까 안 뽑아 안 뽑아도 그거 무한대라서 부시면되잖아 안그래? 나와봐 야 내가 기다려봐 야 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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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 야 지금부터 쏘지마 조준하지마 아 진짜 쏘지마 쏘지마 진짜 여기 이런 누구야 누구야 안쏘어 거기다가 야 지금부터 짓놈은 앗 쏘지마 아이들아 좀 말좀 듣자 이거 하나 팠잖아 짓놈은 여기 들어가서 나머지한테 그 손으로 얻어받는거야 당굴당하는거야 알겠지 기분 나쁠 수 있어 자 그러면 자 철파리부터 자 하나 둘 셋 쏘세요 하나 둘 셋 어 너부터 쏘라고 glow- hm 야 이거 너무 쉬운거아ən이냐 좀 날이도올려야되겠다 기다려봐 제가 모르다가 설치하고 야 나도 맞췄는데 멀리다가.. 우리 일단은 민호가 멀리다가 설치해봐 나 화살이 없어 야 얘들아 다른거는 그냥 프리하게 행동해도 되는데 이런거는 좀 말 좀 들어 그래야 진행이 되지 야 우리 우리 지금 다섯 야 근데 우리 다섯 명이서도 말이 안 통하는데 나중에 시청자 참여할 수 있겠냐고 안그래? 그러니까 야 앤더맨 죽여 일단 야 소리가 너무 더러워 소리가 더러워 저 화살을 못 죽임 야 내가 죽이고 올게 기다려봐 아 갔다 갔다 어 됐지? 갔어 갔어 야야야야야 일단은 너네 움직이지 말고 무조건 여기 위에 있어 야야 저거 장난 아닌데? 야 얘들아 횃불 달고 올게 잘 보이게 횃불을 달고 올테니까 난이도 좀 심한데 얘들아 내가 횃불 봐라 내가 횃불 봐라 내가 어 횃불 좀 달아봐 일단 잘 보이게 난이도 없으시는데? 야 연습하면 안된다 연습하면 안돼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일로와 네 다 줄 서 줄 서 야 이거는 좀 안보일 수 있으니까 형만 앞에 있을게 그리고 이따가 민호가 내꺼 봐주면 돼 자 내려가고 야 지금 잠시만 잠시만 순서가 기억이 안나네 기다려봐 흑음호 탈골 철판 민호네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는 좀 난이도가 센데? 야 이거 이거 맞출 수 있지 않냐 그래도? 자 흑보선수 쏘세요 아아아아아아 아웃입니다 탈락입니다 아쉽네요 자 다음은 야 누가 쏘래 잘잘 마우스가 빗나라왔어 그럼 탈골이 한번 했고요 아 손가락 힘이 빠져 네 그 다음 철판잎 쏘세요 아아 못 맞춥니다 자 다음은 민호선수 아 아쉽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자 민호야 니가 봐봐 거기서도 보이냐? 어 보이네? 여기서도 보여 아 여기서도 보이긴 하는데 잘 안보이네 형 제트 드론 보여 제트 제트? 어 우와 대박 제트 확 이거 뭐야? 아 원래 이런게 있어 기능이? 자 갑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너무 너무 낮게 했네 야 내가 한다 아이씨 자 다음 흑우보 선수 쏘세요 예 갑니다 예 어얼 일단은 성공했습니다 가만히 기다리시고 탈골님 쏘세요 탈골님 쏘시구요 어어허헣 얘네 왜 갑자기 잘하지? 자 다음은 철판님 어 맞췄습니다 자 다음은 민호선수 아 탈락이에요 자 이거 제가 성공하면 민호 탈락이에요 갑니다 아 안됐습니다 민호와 나랑 대결하는거야? 자 민호님 쏘시구요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니 아직 안끊었어 나도 맞출수 있지 기다려봐 뭐야 뭐야 나 할수 있어 기다려봐 자 간다암 아씨 이거 어려운데 얘들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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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도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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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코오오 아이 흫 야 첫발의 연습게임 아니냐? 아니야 들어가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아아아아아 야 물고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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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물 뿌려봐 나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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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잠깐만 나 죽어어 죽으라고 하는거야 야 나 죽는다고 죽으라고 하는건 아닐까? 야 살려줘야지 아 나 죽으면 안되지 그래도 야 이제 그만 그만해 자 그만하시고 야 근데 이거 활 쏘는건 은근히 어려운데? 뭐야 야 TNT는 아니지 너 누가 TNT 터뜨려야겠냐? 아 그래 미안해 아 야 누가 막았어 야 일단은 그러면은 오케이 오케이 야 얘들아 야 그러면은 됐고 야 우리 이제 용 잡았으니까 솔직히 나는 야 그 위더가 뭐야? 위더는 그냥 그 위더는 치트써야돼 위더가 뭐하는앤데 그게 뭐냐면은 머리 세개 달린앤데 그게 소환하려면은 위더 머리 세개를 구해야하는데 그게 그 뭐였지 유적지에서 한두마리 나오는거가지고 한 한 오백마리 잡아야 한개 나와 아 그래? 원테일이야 원테일 그거 그거 위더 소환하는게 있는거야? 어 근데 그거 그 한 오백마리 잡아야 한개 나와 근데 그게 아 잡는거 쉬워? 아니 유적지에 좀 그 몹이 많으면 모르겠는데 한 1,2분에 한번씩 한두마리 이렇게 나와 딱 세시간만에 머리 하나 먹었어 그 유적지에 그 몹이 스폰 대는 지역이 있어? 어 근데 있는데 그게 한 찾기도 힘들고 찾아도 그 스폰이 잘 안돼 야 어떤 유적지 말하는거야? 그냥 지옥 유적지 근데 우리가 본적있냐 여태? 어 검은색깔 스켈릭도 못봤어? 음 그럼 돌아다니면서 걔를 잡아야돼? 형 이거와봐 새끼 새끼준비 있어 야 근데 야 위더는 진짜 어 뭐야 일반맵에서 절대로 그 그거야 그거 그 뭐였지? 그 갈색 토끼 잡아서 나오는거지 그거 하나 황영 황영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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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새끼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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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야? 어 애기준비야 어 뭐냐 그거 형 그거 뭐였지? 그 메이플에서 갈색 토끼 잡아서 얻는거 있잖아 그거 어 어 그거만큼 안나와 아 진짜 그정도야? 그럼 위더는 치트키 써도 사람들이 뭐라 안해? 솔직히 그거는 이해해줘야돼 이거 야 일단은 우리 인첸트 안할거야? 애들아 인첸트 안할거야? 왜해 다 있잖아 인첸트 아 다른것도 해야지 그래서 갑바구 이미 다했는데 나는? 우리 이제 드래곤도 잡았는데 더 뭐하게 너네 갑옷 그런것도 다했다고? 응 다했어 아니 인첸트에서 뭐하게 우리 할거 있어 없어? 인첸트 할거 있지 아니 인첸트에서는 뭐하게? 없다쓰게 야 우리 일단은 형이 하고싶은게 있어 뭐? 내구성 효율 야 효율 붙은거 좋냐? 아 그래 형 혼자하시고 야 그거 뭐지? 광산 나 구경하고싶은데 광산 찾자 우리 광산 아까 거기 있었어 유적지에 있었다고? 어 야 광산에 그 레일 있대 아 그거 별거 없는데 그거 아 그래도 구경좀 하고싶은데 광산 폐광 야 탈골아 그 그 광산이 아니라 폐광이야 폐광 야 그래 폐광 폐광가자 폐광 야 구경하게 해 나는 초보잖아 좀 어디로 갈래? 야 그래야 컨텐츠가 나오지 야 그거 레일 뜯어가지고 우리 롤러코스터 미니 롤러코스터 하나 만들어보자 야 그거 어디로 가야돼 얘들아? 그거 레일 뜯은 다음에 그 뭐지? 전자레일도 만들어야돼 야 어디로 가야돼? 몰라 또 찾아야돼 그거 일로와 일로와 나한테 다 지피탈을 어? 니 벌써 갔어? 난 난 폐광위치 알지 오 폐광위치 안다고? 여기 나무 보이지 나무 어 이게 폐광이야 여기 쑥 들어가지 들어가 들어가 이게 나무가 폐광이라고? 그러니까 치피찌 받아주면 안되냐? 어 들어왔어 야 들어왔는데? 아이C 야 왜? 너 낚시지 이거 흫흫흫흫 뭐하냐 어 양심 없네 야 우리 위도 한번 보자 여러분들 위도는 치트키 쓸게요 이거 위도 그냥 순수하게 소환하려면 얼마나 걸려요 시간? 이거? 나 그때 세 시간에 하나 남았으니까 아홉 시간? 아홉 시간.. 아홉 시간 동안 위더만 잡을 생각 없어 아니 근데 나 그때 혼자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 한 세 시간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다 다섯 명이니까 시청자 분들 근데 위더 같은 것도 그냥.. 위더는 소환하는 것도 어렵고 잡는 것도 힘들어 야생에서 아 진짜? 걔가 어떤 거냐면 날아다니거든? 응 근데 날아다니면서 폭탄을 던지는데 걔가 뒤에 있는 동물 같은 걸 잡아 어 한 마리 잡을 때마다 피가 차 야 여러분 위더만 치트키 쓰자 일로와 나 여러분 위더만 치트키 써서 볼게요 그거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가지고 야 근데 원래 오래 걸리는 거 해내는 게 재밌는 거야 그건 설명할 게 아니라니까? 아 그래도 하는 게 재밌는 거야 날 잡고 원래 하면 재밌는데 그런 거 아 맞아요 그러면 아홉 시간 동안 그 장소 갔다 와 아홉 시간 걸리겠냐 지금 인원이 몇 명인데 네 걸린다니까 진짜 걸려? 그거 난 진짜 그때 세 시간만에 하나 얻었어 마크를 지금 몰라서 그러네 형 그거 나오는 그 확률이 그 뭐냐 그 힘 33% 뜨는 거임 형 마크는 마크 당선 사람들이 왜 위드를 안 쓰는 줄 알아? 잡아라 다 버그 쓰고 잡지 다리 없으니까 그래 근데 소환하면 잡을 수 있긴 해? 어 야생에서 위더 얼굴 캐가지고 잡는 방송하면 우리가 최초일걸? 아니 그 정도야? 어 야생에서 그냥 노가다 해가지고 위더 잡는 방송이 한번도 없다고? 뭐해 저거 시간낭비야? 메이플 레벨 250 사전에 미리 그 뭐였지? 구해놓고 하지 그렇게 구해한 구한 사람 하는 거 없을걸? 형이 말이잖아 메이플 250 중에 시간 낭비라고 같은 거이 야 여기다 소환해 그럼? 어디 어딨어 형? 나 여기 있잖아 형 게임부터 잠시만 줘봐 TP 해줘 아 형 OP 잠시만 줘봐 OP 왜? 내가 소환 그거 뭐였지? 사전거 꺼낼게 내가 할게 나 TP 좀 받아줘라 내가 소환할게 아니 그거 명령으로 소환하지 말고 직접 설치해서 소환하자 그러면 야 그러면은 야 집 터진대 여기서 하면 그니까 형 나한테 줘봐 OP 잠시만 내가 나 안장 6개있다 OP 이거 어 이게 아니라 줬어 이거 내가 설 설 직접 설치해서 꺼내는게 멋있으니까 야 얘들아 우리 폐광 가면 안되니? 위도야 지금 나 폐광 가고 싶다 이거 잡고 우리 폐광 구경가자 시간 좀 남을거 아니야 가자 일단 위도부터 됐다 형 어 이제 OP 빼여도 돼 어디있어? 아야야 일로 일로 야 근데 일단 당분간은 이 야생을 해야돼 야생 상영 어디집에서 아까 컨텐츠가 왜 없어 우리가 만들면 되지 재밌지 형 형 저기 사내에서 할래? 야 아까 활 쏘는 것도 재밌구만 야 야생에서 꼬리잡기 그런거 해도 돼 여기서? 어 여기서 막 30분 동안 파밍하게 하고 막 그니까 우린 지금 파밍 가있잖아 우리는 야 됐고 야야야 소환해봐 형 형 일로와봐 저기 여기 사내에서 소환하자 오케이 어 참 활로잡아야돼 그 아니다아니다 형한테 설치하는걸 줄게 대박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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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다 야 야 우리 야 우리 야 우리 야 우리 폐광도 찾아야되고 말도 찾아야돼 형 형 황영 야 우리 말찾기 방송하자 나 안장기 어? 이거 이거를 저기 위에다가 3개 설치해 뭐 어떤걸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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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위에다가 3개 설치해 이거 먹으라고? 어 이거 여기 위에 이렇게 3개 설치하면 돼 아 이게 머리 이게 그거야? 위더스켈레톤 해골? 어 설치해 이거 머리 여기 위에 3개 설치해 이거는 뭔 벽돌이야? 그 샌드스톤 그 아까 그거 네더아트 키우는거 아니 원래 여기다가 설치하는거야? 응 여기 위에 3개 설치해 위에 위에 우와 대박 이거야? 어 소환되기 소환되기 왜 안맞아? 뒤에 뒤에 몬스터 다잡아 와씨 미쳤다 이거 막 날아오는거 봐 야씨 막 때리는데 야 죽인다 얘가 제일 센애야 마인크래프트 어 호불호 걸리는데 얘 야생에서 태어나면 얘가 엄청 센데 여러분 마크에서 얘가 제일 센애에요? 히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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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애 죽임 아이템 뭐 나와? 이거 이거 형 나갔다 레드웨이벨 뭐? 레드웨이벨 이거 줘봐 이건 뭐하는거야? 이거 신호기 만드는거 신호기를 만든다고? 신호기를 뭐 어떻게 만드는데? 그거.. 레드웨벌하고 흑여석 하고 유리 야 엔더 드래곤이 제일 쓰다는데 아까 그 드래곤? 어 드래곤 제일 쓸건데 아 그래? 근데 이거 위더는 소환하기까지가 힘들다는거지 저 머리색이 구하는게 아 그래서 저거를 한 9시간 해야 얻을 수 있다고? 혼자서 혼자서 9시간 이거 한 잡으려고 9시간 일해야 돼 아 근데 우리가 5명인데 금방 가잖아 그럼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왜 금방 안되냐면 유적 하나에서 나오는 양이 정해져있으니까 9시간 걸린다는거야 진짜 알겠어 얘들아 내려와봐 내려오고 일단 내 집으로 와봐 어 왔어 여러분 이게 원래 제가 만든 집인데 철판이 다 부서가지고 제가 이따가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지금 욕을 잡았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야 왜 두명 어딨어 이제 제가 여우우빙 장인입니다 야 한명 어딨어 한명 키피 저 여기로 와 흐흐흠 아 원래 여기 집이었어요 원래 이쁜 집이었는데 아 그거 1.8일건데 1.7일 버전이라서 안될걸요? 그 보스? 그 보고 큰거 말하는거 아니에요? 모르겠어요 그거 안될걸요? 야 그 뭐야 골렘같은거 만들줄 알아 너네? 네 그 골렘한번 만들어보자 오피준를 줘봐 오피준를 아 그걸로 말고 치트키로 말고 형 그거는 지금 만들 수 있을건데 우리 야 그런거 만드는건 쉽대 철 여기있어 철 철 갖고와 철 흠폼있어 철 많아? 마크에 골렘도 있냐? 어 야 그 소환하는 애들중에 골렘이랑 또 뭐있어? 철블럭 4개랑 눈사랑 눈사람도 소환할수있어? 근데 우리 호박이 하나밖에 없는데? 충분해 하나로 충분해 아니 그게 아니라 골렘하고 눈사람도 하나 더 필요하잖아 야 호박은 그럼 어디서 구해 그냥 지나가다가 내가 구하고 올게 아 그래 지나가다가 구하는거야? 내가 구하고 올게 야 일단은 골렘부터 보자 오케이 일단 철보세요 철 어 미안 미안 야 일단 골렘부터 보자 철블럭 4개 야 눈사람 눈있는지역 아니면은 녹아서 죽는다는데? 안죽는데? 아 눈사람가는길마다 눈지역으로 바뀌어? 아 눈생겨 눈 야 코방에 있는 사람 한번 봐 나 나 있어 형 이리와 형 형 형 형 형 형 어? 이리와봐 이리와봐 시청자 여러분들 천백분 있는거 맞아요? 하하 야 야 우리가 못봤어 또 어 되게 조용한거 같애 여러분들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에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어떻게 조용한거 같냐 어떻게 조용히 보시네 야 기다려봐 야 일단은 야 골렘 어딨어 오 대박 호호호호 야 얘 죽이면은 뭐죠? 떼지마봐 떼지마봐 아 아니 얘 착한애인데 왜 죽여? 왜 죽여? 얘 얘 착한애야? 어 어 그래? 얘가 몬스터 잡아서 근처에 있네 얘 맞으면은 어떻게 돼? 쟤네 골렘은 우리 공격 안해? 어 말은 밤에도 나와요? 나온다니까 밤에도 야 그러면은 우리 말 구하 말 찾아보자 일로와 다 일로와봐 야 맞다 흑보야 나 한 장 하나 줘 야 팀을 나누자 말팀 나누자 일로와봐 두명씩 두명씩 팀 야 일단 다 네명 일로와봐 애들아 와주면 안되겠니? 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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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서봐 어디있어? 야 진짜 기다려봐 아 정식 공격해 스킬랫투 여기 여기 뿌렸어 뿌렸어 어디어디 얘들아 여기 돌올라와봐 아 먹을게 없냐 야 돌올라와봐 한명 어딨어 야 이제 팀을 구할거야 제가 일단은 어 가위바위보로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어떻게하지? 형 형 잘 봐 형 봐봐 나 봐봐 아 하지마 나 봐봐 왜 봐봐 무 찌 바 하하하하 뭐라 뭐라고 다시해봐 무 찌 바 가발 있는게 찌고 숙이면 무 어 점프갑바 오케이 오케이 자 가 어 두명을 뽑겠습니다 가위바위보 하고있어 하하핡 오케이 오케오케 그러고 가만히 있어야 돼 가위가위바위보 묵 지 빠 아이 비겼어 다시 철판이 가만히있어 머리 흔들지마 가위 바위 보 으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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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헣 야야 최소 어이 잘 통하는구만 다시 난다하지만 저기 액 카이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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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판이 일부러 나 맞추는거같은데 다시 가위바위보 기다리자 어? 어 철판이 1등 자 3명이서 1등 뽑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아이 뭐하냐 다시 얘 점프했어 가만히 있는게 빠르니까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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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바위보 어 무 나머지 빠야? 어 어 흐보 탈락 자 2명이서 가위바위보 어 탈골이 이겼다 야 탈골이 철판이 자 팀을 구할거야 자 일단은 둘이 가위바위보 자 둘이 가위바위보 어묵 다시 가위바위보 아 철판이가 이겼습니다 철.. 철판이부터 철판아 자 나머지 3명 나랑 흑보랑 민호중에 팀 같이 갈 팀 한 명 구하면 돼 누구 할거야 너로 정했다고 너로 정했다고 아 오케이 좋아 좋아 탈골이 나 민호랑 갈게 아 민호.. 민호랑? 오케이 그러면은 흑보는 야 나 혼자 할게 우리가 데려가야지 철판아 어? 흑보랑 나랑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데려가는거 없어 흑보 이분 쓸모가 없잖아 어디 어디 갔다 팔라고 어? 돈도 안좋은 이든 흑보 흑보 야야야 그 뭐지 철판아 나한테 TP 타봐 흑 흑 흑 흑 쏘지좀 마아아아 아이씨 내구독 깎인다고 아 진짜 하지마 야어 활 쏘지 말라고 여기서 하자 그러면은 탈골아 민호랑 이제 어디가냐면 말찾으러 가는거야 자 말 제일 먼저 찾은 팀에게 선물이 있다 알겠지 네 야 말 먼저 제일 차 제일 먼저 찾은 팀한테 선물 준다 야 나 왜 나 그렇게 흘렀지 어 엔더맨이다 야 근데 애들아 엔더맨은 눈 마주치면은 그거야? 뭐라고? 같이 찾을래 흑어질래 같이 찾자 아 자기가 흩어지면 어 뭐야 여러분 근데 엔더맨이요 저거 눈 마주치면 따라오는 거예요? 어 오케이 오케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씨 뭐야 이거 원래 이런 데 있는데 어 마녀 마녀다 아야 아이씨 아이씨 길 잃었어 도버지로 아이 시트는 안써요 야 얘들아 일단은 집부터 얘들아 일단은 그 뭐야 말 한번 찾아보자고 야 아침으로 바꿔줄게 기다려봐 시끄러워 야 이거 어떻게 하는거더라? 타임셋 만이천 자 타임셋 타임셋 어 5천 야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야 아침이야? 타임셋 1 아닌데? 아니야? 형 썬 들어가 해봐 썬 슬래시 썬 썬?